자음자 넣어 그림 그리기 준비물 자음자 넣어 그림 그리기 도안 연필 색연필 준비 끝 첫째, 학년 반 이름을 써주세요 오늘은 자음자를 넣어 그림을 그려볼거에요 자음자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윤, 지읍, 치읍, 기읍, 티읍, 비읍, 히읍 둘째, 자음자를 넣어 그림을 그려주세요 셋째, 내가 그린 그림을 색칠해주세요 내가 그린 그림을 선명하고 멋지게 색칠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그려볼건가요? 선생님처럼 동물 그림도 좋고 나만의 캐릭터 그림도 좋아요 자동차, 기차와 같이 탈거 예쁜 꽃그림도 모두 모두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음자를 넣어 어떤 그림을 그려볼건가요? 어떤 그림을 그릴지 마음속으로 정해졌다면 이제 그림을 그려볼까요?